자 형 뭐 재영이 형 노래해 이제 아니 아니 하나 더 해야지 노래 한 곡 더 하는데 형도 오늘 우리 나는 또 대학년 윤현 선생님께서 네 같이 할 거에요 라라라미라TV 개판 치러 오셨거든요 개판이야 하겠다 저는 정말 기꺼이 효상아 개판 좀 쳐주라 기분이 깽판이지 기분이 깽판이고 너무 얌전한 거 같은데요 아 이태우님 오셨네요 이태우님 안녕하세요 얌전해 아니 형이 누라고 하고 오다가 발목을 넘어졌어 짜잔 먹고 나오다가 그냥 발목을 다쳤네 근데 뭐 어차피 형 어쩌다 마주친구대 누나지 뭐 어려워 누나 뭐 좀 흔들지마 어지러워? 흔들지마 지구가 흔들려? 흘들지마 자 자 자 자 자 아 뜨거치 이거 잠깐만 코드가 이게 기타 내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원래의 악기가 자기 꺼라 너무 좋은 기타라서 아니 내꺼 아니니까 그러네 자 둘 둘 셋 넷 자 둘 셋 넷 э년łości 제 마음은 전향으로 만들 제 마음은 안전izers 내 몸에 보내주시는데 여행을 찾아뵙는데 왜 이래 오늘은 대구의 работ엄봐 백몬드 효과가 와라 separ dominate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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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